형 뭐 알고 하는 게 맞지? 이건 안 되잖아 나 원래 밀림밥도 몰라 나 밀림밥도 몰라 나 밀림밥도 몰라 온다 와우 너도 잘 먹으면 되겠다 야 여기 계좌 해볼까? 형들 몇세야? 너 물 박으잖아 나랑 안 넣어가지고 좀 안하니 너 생각하지마 안 나기더라 맛있어 와우 대장 감탄 감탄 미tur 미tur 길이 형이 그거 아니야? 길이 형이 그거 안 하잖아 넌 왜 찌르는거야 난 이때 찌키세요 감사합니다